한 잔 안 하고? 약속했던 헝가리 광산 개발 자료. 진짜 룡 회장은 내일 오는데. 갈게. 회장님 내일 오신다니까. 난 오늘 스케줄이 없고. 관광 가이드라도 붙여줘. 말 참 밉게 한다. 얼굴은 완벽하게 로맨틱한데. 그걸 원했으면 거래 조건에 로맨스도 넣었어야지. 저 배우 둘이 영화 끝나고 사귀었대. 저 장면 찍을 때는 사랑했겠지? 연기야 연기. 쟤네 다음 영화 시작하면서 헤어졌잖아. 아무리 연기라도.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잖아. 배우가 연기하면서 뭘 못해. 사랑해. 진심으로. 혜연. 진짜 연기로 되는구나. 신유. 나의 눈처럼 나온다. 아 울 오빠 진짜 연기 천재네. 말해 뭐해. 여운광 연기 봐도 봐도 기가 막히지. 아 이제 액션 영화 보자. 별로 재미없다. 다채로운 즐거움 JTBC